여러분, 독서 좋아하시나요? 오늘은 요즘 독서인들의 필수템, 북커버를 만들면서 재봉 입문자를 위한 재봉틀 고르는 꿀팁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재봉틀로 나만의 작품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, 스몰 메이크업 초란입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책을 많이 읽었는데 올해는 거의 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책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럴 때 있잖아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나 어떤 책을 읽을 때 표지가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으신가요? 그래서 오늘은 북커버를 만들면서 제가 지난 10여 년간 재봉틀을 사용하면서 느낀 재봉틀 고르는 꿀팁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같이 만들어볼까요? 저같은 게 Experiment 그래서ini의 가슴퍼도 팽혀야 위해서는 한입 진짜maal Jesus 제가 다 topic Casey 금금에서 담 licensing , 내 lt 이거.'" 젖 건강해서 여깁이설 다 that 안 이렇게 재봉틀이 두 대가 되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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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이 지금 다시 재봉틀이 두 대가 되었습니다. 설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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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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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 스티 truly 캐릭터 코기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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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